샘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저 단순한 우물이 아닌 영원한 생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마치 잠원서 같기도 하고 철학서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옮긴 사람은 유동범님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되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죠. 명상록은 황제 제2위 기간 동안 국정을 수행하며 또 전쟁 중에 쓴 철학적 사상에 내포된 일기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책을 한번 소개했었기 때문에 아우렐리우스에 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제5장,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원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에 관한 명상 속에서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라. 나는 지금 사람다운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야만 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불평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더 좋다면 당신이 태어난 것은 쾌락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미천한 식물이나 새, 개미, 거미와 꿀벌들을 보라. 그들은 이 우주 속에서 각자 차지한 부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다. 반면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에도 한계가 있듯이 휴식에도 자연히 규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한계를 벗어나 늦잠을 잤고 이제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만큼 당신의 수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만약 사랑한다면 당신의 본성과 그 의지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술을 사랑하는 기술자들은 먹는 것과 씻는 것까지 잊어가면서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당신은 선반공이 선반을, 무용수가 무용을, 또는 수전노가 은화를, 명예욕의 혈안이 된 자가 헛된 명성을 좋아하는 것만큼도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대상의 격렬한 애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몰두하느라 먹고 마시는 일을 잊기 마련이다. 당신의 눈엔 사회에 대한 봉사에 전력을 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2. 귀찮고 못마땅한 망념들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난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는 인생에 있어서 귀한 위안임에 틀림없다. 3. 자연의 본성에 일치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라. 남들로부터의 비난이나 험담 때문에 주저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행하고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당신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이유와 그런 비판을 하도록 자극한 충동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당신 자신의 본성과 만인의 공통된 본성에 순응하고 적응해 나가도록 노력하라. 4. 나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며 나아가겠다. 5. 그리하여 내가 매일 들이휘던 호흡은 그 원천인 대기 속에 반환할 것이며 내 신체 역시 돼지에 묻히리라. 5. 그 돼지로부터 나의 아버지는 씨앗을 얻었고 나의 어머니는 피를 취했고 내 유모는 젖을 취했다. 돼지는 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고 내가 그 위를 밟고 다니며 목적을 위해 무자비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허용하고 품어주었다. 5. 당신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뛰어난 재주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으니 개의치 말라. 당신은 그런 것에는 소질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자질이 있을 것이다. 6. 이 자질을 개발하라. 이러한 자질은 성실성, 존엄, 근면성, 절제할 줄 아는 성품 속에 있다. 당신은 이 순간 불평하지 않고 검소하고 사려깊고 솔직하며 행동과 말을 원화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질을 가질 수 있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7. 따라서 그런 장점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느니 소질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저급한 차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8. 다투고 탐하고 인색하고 아참하고 불평하고 비굴하고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정말 당신의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9. 결코 그렇지 않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벌써 오래전에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단지 이해가 늦고 행동에 둔했을 따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점도 당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고치고자 노력한다면 곧 사라질 것이다. 10. 어떤 사람은 남에게 봉사를 해주고 나서 마치 커다란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자기 장부에 기록을 해둔다. 11. 또 어떤 사람은 기록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을 채무자로 관주하고 자기가 베푼 일을 항상 기억해두고 있다. 12. 그러나 이들과 달리 자기가 베푼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다. 13. 마치 포도송이를 맺게 한 포도나무처럼 생산을 하고서도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는 것이다. 14. 전력을 다해 달리고 난 뒤에 말이 사냥감을 물고 돌아온 사냥개가 꿀을 만드는 꿀벌이 감사를 기대하지 않듯이 선행을 베푼 사람은 절대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다. 15.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음 해에 포도를 맺기 위해 준비를 하듯이 곧장 다음 해에 선행으로 옮겨간다. 15. 당신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16. 그럼 인간도 포도나무나 벌처럼 무의식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16. 물론 인간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 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17.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의식은 스스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시인 동시에 특성이기 때문이다. 17. 당신은 또 반문할 것이다. 18. 하지만 사회가 그런 행위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 것도 사회적 동물의 표시 아닙니까? 19. 분명 맞는 말이다. 19. 그러나 당신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20. 당신은 스스로를 앞서 열거한 인간들과 같은 부리로 타락시키고 고식적인 논리로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21. 그러나 당신이 내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갖지 않게 될 것이다. 21. 제우스 신이시여 산과 평야에 비를 내려주소서 21. 이것은 아테네인들이의 기도이다. 22. 기도란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하려거든 이렇듯 단순하고 소박해야 한다. 23. 전설에 의하면 에스쿨라피우스는 어떤 사람에게는 승마를, 어떤 사람에게는 냉수욕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맨발로 다니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한다. 24. 여기서 에스쿨라피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입니다. 25. 우주의 본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과 불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감을, 혹은 또 다른 무능력을 처방했다. 25. 전자의 경우 처방은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을 지시한 것이다. 26. 그리고 후자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별적인 일들이 각각의 운명에 따라 미리 준비된 것이다. 27. 이는 마치 석공이 벽이나 피라미드를 쌓을 때 네모난 돌들이 착착 들어맞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과 합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7. 실제로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28. 수많은 개체들이 모여 하나의 현존하는 완성체를 이루듯이 수많은 원인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우주적 원인이 된다. 29.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29. 누군가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30. 즉, 그것은 그에게 처방된 것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에스콜라피우스의 처방을 받아들이듯 각자에게 예고된 이런 현상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31. 비록 그 처방들 중에는 못마땅한 것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31. 자연의 명령을 수행하고 완성할 때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듯이 임해야 한다. 32. 또한 일어나는 일이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상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33.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건강에 이루어오며 우주 자체를 행복과 선행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34. 만약 그것이 전 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연은 어느 누구에게 그 어떤 운명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35. 자연은 자신이 지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상에 이롭도록 고안한다. 36.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만족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37. 첫째, 그것은 당신을 위해 발생했고 또 당신을 위해 처방되었으며 당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37. 둘째,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운명이 우주를 지배하는 섭리의 증진과 완성, 생존을 위해 당신 몫으로 특별히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38. 이처럼 발생하는 모든 일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39. 지속적인 영광 과정에서 어느 한 개의 분자를 떼어버리는 것은 전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40. 따라서 당신이 불만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주와의 단절과 파괴를 범하는 것이 된다. 40. 올바른 원리 원칙에 따라 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41. 그럴 때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되 당신의 행위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42. 그리고 언제든 의존할 수 있는 철학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라. 42. 이때에는 스승을 찾아가 섬기듯 하지 말고 눈병이 난 사람이 해면이나 달걀을 사용하듯 또는 환자가 고약을 붙이고 찜질을 해야 하듯 한다. 43.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이성에 순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44. 또한 철학은 오직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을 희구한다고 해도 45. 정작 당신은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라. 45. 그러면 다음과 같은 회의가 생길 것이다. 45.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46. 이것이 바로 쾌락이 당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47. 영혼의 고매함이 더 유쾌하다고 생각하라. 48. 관용과 자유와 소박함과 마음의 평정과 겸허가 보다 유쾌하지 않겠는가. 49. 이해와 지식의 기능에 기초한 모든 사물의 안정과 행복한 진행 과정을 생각할 때 49. 도대체 지혜 그 자체보다 더 적절하고 유쾌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50. 우주 만물의 진리는 모호함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51. 학식이 뛰어난 철학자들조차도 극히 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1. 심지어 스토어 학파들도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51. 또한 그것은 여러 난관에 둘러싸여 있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52. 우리의 지적인 결론도 늘 오류를 범하는지 모른다. 52. 하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53.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 보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54. 이 물질적인 것들이란 얼마나 더덥고 무가치한 것인가. 54. 그런 것들은 불결한 탕자나 도둑이나 창녀들조차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55. 한편 당신과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덕성을 살펴보라. 55. 자신의 자아도 참고 견디기 힘든 터에 그들 중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해도 56. 그러니 이 암흑과 진흙탕 속에서 물질과 시간의 끊임없는 유전 속에서 빠르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과연 가치있고 존중할 만한 것, 진지하게 추구할 탐구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56. 따라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용기를 갖고 다가오는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며, 다음에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위안을 찾는 것이다. 57. 첫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으로 우주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58. 둘째, 나의 내부에는 신과 내 자신의 영혼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 59.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강제로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61. 나는 지금 내 영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61. 모든 행위에 앞서 이 같은 의문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2. 또 이렇게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 63. 이른바 나를 지배하는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내 이성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63. 이 순간 내 안에 누구의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가? 64.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젊은 청년의 영혼인가? 여인의 영혼인가? 폭군의 영혼인가? 야수의 영혼인가? 수시로 자문해 보라. 65. 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 65. 사람들이 선입관에 얽매여 신중함과 절제, 정의와 강직함 같은 것을 지닌 사람을 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처럼 많은 선에 대한 비웃음에 귀기울이지 못할 것이다. 66. 반면 선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빈정거리는 말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재능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66. 나는 형식적인 요소와 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존재이다. 그리고 이 구성 분자는 모든 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무로 소멸할 수 있다. 67. 결론적으로 나의 각 부분은 변화를 통해 우주로 환원될 것이며, 그것이 또다시의 변화를 거쳐 우주의 다른 부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68. 그와 같은 변화에 의해 나 역시 존재하게 되었고, 나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도, 그리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간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69. 이성과 철학은 그 스스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그 자체에 존재하는 원천으로부터 최초의 원동력을 얻는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 70. 따라서 이 같은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라 불려지며, 그것은 가야 할 길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함을 의미한다. 75.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속성이든 인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76. 그것들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는 인간의 본성이 그 같은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그로 인해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77. 또한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단도 되지 못한다. 78. 따라서 인간의 목적은 그런 것들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인 선도 나타내지 않는다. 79. 만일 인간이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면, 이를 경멸하고 반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79. 그리고 그런 것들 없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하여 칭찬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80. 또한 그런 것들 참된 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80.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더욱 선량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81. 당신이 생각하는 사념 여하에 따라 당신의 정신적 성향이 결정된다. 81. 왜냐하면 정신과 영혼은 사상과 사고에 의해 물들여지기 때문이다. 81. 당신의 정신과 영혼을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채색해보라. 82. 예컨대 인간은 어디서든 선량하게 살 수 있다. 83. 따라서 궁전에서도 선량한 생활을 할 수 있다. 84. 또한 모든 사물은 창조 이면에 존재하는 목적이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 발전한다. 85.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에 도달점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 곳에 각 사물의 이익과 복지가 있다. 85.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있어 복지는 바로 사회이다. 86. 인간이 사회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87. 이러한 이성에 있는 인간이 이상으로 삼아야 할 선은 바로 이익과의 평화이다. 87. 또한 생명을 지닌 것은 생명을 지니지 않는 것보다 우월하며, 87. 생명을 지닌 것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다. 87. 불가능한 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미친 짓과 같다. 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없는 자들은 그런 짓을 되풀이한다. 88. 우리에게 본성의 힘으로 견뎌내지 못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89. 다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90. 혹은 비상한 용기와 정신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위축되지 않기 위해 그저 버틸 뿐이다. 90. 따라서 그와 같은 무지나 허세가 지혜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89. 외부에 있는 사물 그 자체는 영혼과 조금 더 접촉할 수 없다. 90. 또한 영혼은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옮길 수도 없다. 91.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전환시키고 움직일 수 있으며, 91. 적절한 사고와 판단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적용한다. 20. 인간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의 결점이나 과오를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내게 가장 가깝게 인식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내 본연의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면, 인간은 내게 있어 바람이나 태양, 야수처럼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된다. 21.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2. 그때그때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작용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지닌 내 감정이나 이성에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23.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기질은 늘 자제되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24. 따라서 내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촉진대가 되며, 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내 본성에 따라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1.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것, 것을 존중하고 섬겨라. 그것이 만물을 돌보고 지배하는 것이다. 22.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 자신에게 있어 최고의 것, 가장 고귀한 부분을 존중하라. 그것 역시 우주의 이치와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돌보고 지배하며, 당신의 삶 또한 그것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22. 사회의 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지 못한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 피해를 입었다고 느껴진다면, 만일 이 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원칙을 상기하라. 그러나 만일 사회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결코 그 해를 입힌 자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잘못한 점을 찾아 지적해 주어라. 23.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새로 생겨나는 사물이 얼마나 빨리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지를 상기하라. 24. 실체란 쉼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사물의 활동은 끊임없는 변화이다. 그 활동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의 원인 또한 영원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25. 결국 이 세상의 정지에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26. 모든 것이 영원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과거와 미래라는 이 무한의 심연을 생각하라. 27. 따라서 주위의 것들이 마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고뇌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 27. 그런 것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오직 한 순간이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6. 쾌락이든 고통이든 육체의 감성이 영혼을 교란시키도록 방치하지 말라. 영혼을 육체의 감성과 결부시키지 말고, 감성의 적당한 영역 내에서 국한시켜라. 그러나 만일 그러한 감성이 마음속에 생겨난다면, 굳이 그 육체적인 감각을 뿌리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단지 이러한 감각들을 선이나 악으로 판단하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28. 겨드랑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거나,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가? 하지만 그러한 분노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의 겨드랑이가 그렇고, 그의 입이 그러한 것을. 만약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악취 역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에게도 이성이 주어졌고, 그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역겹게 하는지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것이 옳은 생각이다. 또한 당신도 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당신의 이성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당신과 같은 이성을 갖도록 설명하고 훈계하라. 만약 그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를 바로잡는 셈이니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33. 머지않아 당신의 육체는 앙상한 뼈만 남아 끝내는 한 줌의 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라곤 이름뿐, 아니 그 이름조차도 금세 사라질 것이다. 인간들이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모두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인간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강아지나 싸웠다가는 금방 웃고 또 금방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다. 믿음과 겸양과 정의와 진리는 험악한 대지를 떠나 멀리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 그 좌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럼에도 당신을 아직까지 이 지상에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의 대상이란 수시로 변하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으며 쉽게 오도되고 둔해지는 것이다. 가엾은 영혼 그 자체도 피로부터 증발된 증기에 불과한 것인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명성과 찬양은 공허할 따름이다. 종말이 소멸이거나 혹은 다른 상태로의 이동이라 해도 상관없다. 당신은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그렇다면 그 종말이 닥쳐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인내와 자제력을 키우고 정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허약한 육체와 호흡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신의 능력에 속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라. 36. 당신의 능력이 허락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만일 무분별하게 이끌린 것이 도덕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럴 때는 옛 노인처럼 행동하라.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날 때 노예 소녀의 팽이가 필요 없음에도 그것을 소중한 보물로 인정하고 굳이 달라고 청했다. 나는 한때 행운을 잡았던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감정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행운의 총화였다. 행운이란 영혼의 선한 기질이며 선량한 감정, 선량한 행위인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